Q. 캘리포니아 러브 요! 안녕하세요. 마 버리. 요! 안녕하십니까. 나 거의 다 있어. 어. 휴게실에 있어도 돼, 제노야. 나 금방 나갈게. 어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NCT DREAM의 제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해 형과 동해 선배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러브이라는 노래를 콜라보 하기 위해서 이 녹음실에 왔습니다. 이 곡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예뻐하고 좋아하는 동생인 NCT DREAM의 제노를 피처링을 하고 싶었었고 차에서 같이 드라이브 할 때 제노한테 들려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이 노래로. 사실 이 노래는 그냥 형이 혼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콜라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해. 제 노래를 어릴 때 녹음실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. 그 기억이 나면서. 어릴 때는 연습생까지 가수였다면 이제는 어여탄 가수와 가수가 만나서 앨범을 한 장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. 제 노래랑 차에서 막 얘기하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불과한 몇 달 전인데 그거를 이제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 막 기억도 나고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죠.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자, 여하튼 잘했어 브릿지 하고싶대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이게 이 파트가 좋겠다 어떻게 할까? 네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? 누구? 아 이거 멋있지? 랩 한 번 그냥 틀어줄게 그냥 AR에다가 불러봐 이제는 현실이 될 우리 데이데이 오버랩되는 구간 있잖아요 어디 오버랩? 내게 다른 답은 없는 걸 여기 거기 봐 거기는 아직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매일 여기 여기 한 번 그냥 가이드 한 번 들어볼게요 매일매일이 매일이 한 번이죠 매일 한 번 하고 데이데이는 두 번이야 가사가 바뀌었네요? 니로 갈까요? 매일매일 데이데이가 톤이 똑같아야 되죠 그건 아니야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될 우리 데이데이 한번 해볼까요? 네 이게 마지막에는 좀 더 힘을 뺄까요? 많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첫 주 네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될 우리 데이데이 첫째 줄 네 첫째 줄 다시 해볼게요 나의 상상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너무 위로 띄우지 말고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네 저 태양처럼 빛나 널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 들어볼게요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될 우리 데이데이 나의가 좀 멋있게 나오면 줄 것 같아 네네 너가 멋 부린다고 좀 생각하고 음 네 좀 더 치고 나와요? 나의 이렇게 치고 나온다기보다 그냥 나의 나의 상상 나의 상상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어 다시 해볼게요 나의 상상 엔시티 그 드림의 간지 어 느낌 붐붐 할 때 그러면 봄 완전 달라진대요 봄 봄 봄 오케이 어? 나온 거 같은데? 드림? 나이가 세서 뒤가 좀 톤이 달라진다 한번 풀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신감이 좀 올라왔는데? 아니 한 번 들어볼게요 너무 노래를 많이 듣고 온 것 같아요 많이 듣고 온 것 같고 제노가 할 수 있는 영향에서는 최선을 다해 했고 톤이 너무 멋있어서 노래가 좀 더 풍부해진 느낌?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의 목의 강아지 오우 들어볼게요 네 목이 걸려진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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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걸려질이 이렇게 정백보다 목이 걸려진 나의 내 목에 걸려질 나의 키스 나의 굿 오 좋은데? 들어볼게요 오케이! 띠로 한번 가볼게요 네 원해 이런 느낌도 좋다 여기만 한번 찝어주면 될 거 같은데? 여기 그루브를 이렇게 찝는데 네 더 그루브하게 갈까요? 네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 해보는 느낌의 곡이기도 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고 또 동혜영도 편하게 해주시고 작가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놀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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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의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파워풀하고 좀 가는 부분에서 좀 섹시한 부분도 있고 또 제노가 해석하는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은 또 그 느낌대로 이 곡에 어우러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혼자만 나오다가 좀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렸던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엑시티 도트륨의 팬분들이나 저희 엘프분들한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체를 기대가 되죠 빨리 가 걸어갈 거야? 매니저 형이 어디 갔지? 아니 걸어가 오늘 아 저 걸어가라고? 용동 넘어오는 금방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운스터먹고 비와요 그렇죠 맛집 먹었거든요 끝나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네 여태 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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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